이거지, 그거. 의리가. 의리 게임. 우리는 너무 유리해서 우리 팀. 내가 의리가 뭔지 보여줄게, 진짜. 진짜 기대된다, 누나. 아무튼 우리는 첫 번째에 먹고 평균을 만들었으면 좋겠어. 누나부터 나는 얘기했잖아. 누나부터 난 지워주겠다고. 누나가 원체 많잖아. 누나가 원체 많잖아. 누나, 이거는 게임이에요. 누나, 누나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게임. 약간 은근히. 원체 많은데. 은근히 애가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데. 물입니다. 너네 이러면 우리 셋이 뭉쳐. 나 호시랑 민규한테 몰래 문자를 보내서 한다. 그런데 제 번호 알아요? 우리가. 야, 섭하게 왜 이러냐. 민규야, 이따 갈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, 알아야 주니까. 민규야, 아니. 나 호시랑 이따 번호 줄 거지, 봐야지. 지금 드릴게요, 지금 드릴게요. 아니, 번호 줄 수 있잖아. 지금 드릴게요. 지금 드릴게요. 자, 우리끼리 번호를 공유하자. 취해지는 거야, 이렇게. 아, 그럼. 번호는 있어야 해. 오, 형. 네? 호랑이 좋아하세요? 어? 저 호랑이 진짜 좋아해요. 오케이, 감사합니다, 형. 어, 호랑이 좋아하세요? 호시야, 누나 호랑이띠다. 호시야. 누나 호랑이띠야. 누나, 여기 호랑이 타투 있어. 우와, 호랑이띠에 타투 있어. 오케이, 다 호랑이로 가자. 안 되겠다. 오케이, 오케이. 너네 먹는 거 좋아하지? 네. 나, 나 지금 너무 배고파. 아, 진짜. 누나? 어, 나 호시한테 물어봤는데? 너 왜 그래? 왜 이렇게 날 있었어, 세찬아. 아니야. 너 진짜 나 좋아해? 야, 야. 그만해. 애들한테서 왜 이래? 야. 얘가 약간 요새 좀 이상해. 자꾸 날 피해. 밀크 형이야? 어? 나무의 변화가 좀 생겨, 그쵸? 나무의 변화가 좀 생겨, 그쵸? 나무의 변화는 입장에서 어때? 정말 차라리 보고 친구. 애들아, 아니야. 왜 피해하는 거야? 왜 피해? 왜 피해할까? 소민이. 언니, 나도 이제 장난 그만 치려고요. 제가 저러니까. 그만하세요. 어? 애들 있는데 뭐, 한 해 만에. 큰소리예요? 어? 나도 언성 높아져요? 뭐는 언성 또 안 높이나? 아, 왜요? 이루어지면 진짜 소름 돋긴 하겠다. 결혼식 꼭 가야지, 그거. 내가 결혼식에 똥 뿌릴 거야. 아, 그래? 그리고 우리 그 나이 깠을 때 그거는 이제 서열 정할 거예요. 만약에 혹시나 내가 많이 깠어. 어려지는 거야? 어려지는 거지. 까는 만큼 어려지는 거야? 오케이, 그래요? 그때부터 우리. 아, 이해했지? 지현이가 나보다 어려워. 어, 20살이야. 저 20대거든요. 지현이가 나보다 어려워. 어, 제가 이제 막내입니다. 세찬아. 아, 예. 아, 세찬아. 좀 남겨주지. 죄송합니다. 아, 어쩌다 또 이렇게 됐으시면 됩니다. 형, 콩 먹었다, 콩. 아니, 형님. 아, 그거는 또 여기 민규 형님이. 너부터 잘못됐지. 죄송합니다. 좀 더 남겨줬어야지. 아, 제가 이따가 좀 섭섭지 않게 또 제가 하겠습니다. 은혜석이 아주. 아, 예. 알겠습니다, 형님. 본부대로 하겠습니다. 지효도. 지효도 잘 먹었지? 내 언니. 너 맛있어. 지효야, 맛이 잘 먹었어? 넌 조용히 동갑입니다. 아, 친구야? 아니, 친구끼리 해도 친구 데뷔하지만 또 누나이 쪽해요. 나 누나이 쪽을 안 했어. 아, 기회 눌려서 그래. 네. 안녕. 안녕. 안녕.